네, 좀 뭔가 이렇게 목막하고 좀 울림이 왔습니까? 네. 안 온 것 같은데요. 영화 정말 괜찮았죠? 네. 감사합니다. 네, 이 영화 만드는 데 10년 걸렸습니다. 그러니까 2014년 명량을 개봉하고 한산 그리고 노량축후의 바다까지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집약돼서 이 노량축후의 바다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작품 선보이려고 노력했고요.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보여드려야 할 영화를 보여드린 것 같아서 감독 개인적으로 너무나 너무나 감격스럽고 가수를 복찹니다. 여러분들 저기 영화 잘 보셨다면 주변에 입성은 좀 많이 내주세요. 네. 보여주실 거죠? 네. 네, 감사합니다.